에버튼의 히샬리송이 토트넘으로 이적합니다. 영국 매체 BBC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토트넘이 히샬리송 영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, 약 9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히샬리송은 에버튼에서 통산 152경기에 출전해 취인색 골을 넣었으며 지난 시즌 9단 내 최고 득점자가 되었습니다. 한편 토트넘은 히샬리송 이외에도 2번 페리시치, 프레이저 포스터, 2부 비수마까지 영입하며 전력 강화에 힘썼습니다.